Sometimes a dictionary has more than one meaning for a word. 가끔 사전에서 단어가 나오면 한 개의 뜻보다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뜻이 여러 개인 거예요. 뭐가 있을까요, 얘가? 한번 밑에서 뇌를 볼게요. Read the definitions below. 밑에 정의를 한번 읽어보세요. 일단 두 개의 단어가 나왔죠? 뱃이랑 뱃을. 첫 번째 뱃. A strong stick used to hit the baseball. 튼튼한 막대기. 뭐하는? 야구할 때, 칠 때 사용하는 거. 이거는 야구방망이 뱃겠죠? 맷. Got a new baseball bat. 매트는 새로운 야구방망이를 얻었다. 갖게 되었다. 이 말이죠. 그러면 야구방망이, 이게 얘로 쓰인 거예요. No.2. A small animal that has wings. 작은 동물인데 어떤 거? 날개 달린 거. 선생님, 그립 진짜 못 그리는데. 전혀 박쥐 같지 않죠? 박쥐예요. Bet sleeps during the day. 뱃은, 박쥐는 낮 동안에는 잡니다. 이 말이고. 다음, 밑에 단어 letter. Part of the alphabet. 알파벳의 한 부분을 말하는 거고. 철자 중에 한 글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letter. 한 개의 letter. C is the third letter in the alphabet. 알파벳에서 C는 세 번째 letter입니다. A message that someone writes to someone else. 메시지인데, 두 번째 letter는 메시지인데 어떤 거냐.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쓰는 메시지. 뭐겠어, 이거? 편지겠죠, 편지. My sister sent me a letter. 나의 언니는 나에게 편지를 써줬다. 이 말이죠. 밑에 그럼 한번 예를 사용하면서 알아볼게요. 알아볼게요. Use a word from the dictionary entries to complete each sentence. 위에 정의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. 네 개 중에서. 네 개 중에 골라가지고 밑에 단어를 채워보는 거. I will write a letter to my mom. 우리 엄마에게 나는 편지를 쓸 거예요. 그녀는 공을 치기 위해서 방망이를 사용할 거예요. 여기는 이제 각자 해보는데 해석 한번 해줄게요. 어떤 거는 날개가 있고 동굴 속에서 산다. 어떤 건 잘 알겠죠? What? 삐리리 a sheep like a snake. What? 삐리리? 어떤 뭐는 뱀처럼 생겼나요? 이 말이에요. 한번 해봅시다.